아... 사야됨 뭐야 이거... 뭐야? 뭐... 아... 아... 반드시 사야됩니다! 아시겠어요? 아니야! 잘못 사야 되니까 잘 봤어요. 아...! 아... 아니 쓰... 이 개단을 확 다 없애버리던지 아, 강희야 아우! 조용히 해 치기 가만있어 생활관 내외의 행동 제1조 학생은 이성생활관을 사적용무로 취입할 수 없다 제2조 학생은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여야 하며 구독적 한계를 절대적으로 벗어낼 수 없다 어우 흔먹기단 말이야 제3조 학생이 학내에서 성적 호거움을 표현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경찰대학의 건전한 기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시 즉각 퇴학 즉각 퇴학 즉각 퇴학 허가에 처한다 퇴학? 어떻게 된다 너 공우야 오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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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각 퇴학 오가기 오가기 자 우가기 오가기 오가기 저 유세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